하나 둘 둘 준비 힘 빼고 너무 뛰지 마세요 하다가 돌아도 트셔도 됩니다 너무 백만 하지 말고 그렇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연습을 할 때는 공 두 번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 한 번은 굉장히 급하지만 그래서 하다가 돌아서는 것도 연습하세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준비 준비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선수들이 두 번 한 번도 많이 하지만 이 연습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감각을 익히 해도 좋고 내가 뭔가를 다 컨트롤하기가 편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또 준비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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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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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시고 그렇지 둘 하나 둘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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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조절 그렇지 빠르게 냈다가 돌아서게 냈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내가 완급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한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오우 잘했어 나이스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오케이 오케이 또 또 또 셋 둘 둘 파트너만 있으면 진짜 좋은 연습이거든요 알죠 근데 여건만 되면 무조건 이 연습을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두개 하나 하고 두번 두번 선수들 연습하는거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연습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돌아서 거는 것도 할 수 있고 치고 하나 더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은다면 걸고 걸고 바로 돌아서 치고 다시 빼고 연습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 네 걸고 바로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슈트하고 왜냐면 일단은 내가 어디로 온 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습은 빼놓지 않고 매일 해요 선수 중에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또 또 치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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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매일 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이리로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디로 온 지 아니까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룽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합니다 자 치 또 오케이 또 오케이 또 준비 준비 오케이 괜찮아 잘하셨어요 또 치고 치고 자 바로 드라이브 하나 둘 힘 빼고 오케이 오케이 둘 둘 둘 오셔서 내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진짜 좋은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내 컨듀션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좋아요